나는 오늘 아내를 죽였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? 시체가 없으시다니? 거진아 씨 이거 뭐예요? 유적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, 당신? 여자 발자국인데 난 누가 있는 것 같아 자긴 날 떠날 수 없다는 거 알지? 소리가 자라 있어 이현설이가 이렇게 쉽게 끝낼 일이 없어 죽은 걸로 위장을 나옵니다 여보세요? 당신이요? 이봐, 박진환 씨 기차 어딨어요? 지금 다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야 자긴 당황할 때 기억보다 다 알고 있었던 거야,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, 처음부터 당신들은 윤설이라는 여자를 몰라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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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